사이장인 유재열은 누구인가? 이만희의 스승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레슨 1. 사이장인의 실체 사이장인 유재열은 장막성전의 교주이다. 사이장인 유재열은 신천지 이만희의 스승이다. 유재열은 1966년 3월 14일 경기도 시흥시 과천면 청계산 저수지 인근에 장막성전을 설립했다. 당시 유재열의 나이 만 17세 스스로를 어린종, 군왕, 선지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칭했다. 레슨 2. 사이장인 2006년 유재열의 딸과 결혼하다. 2012년 8월 방영됐던 SBS 힐링캠프의 사이 편에서 내조의 영화로 알려진 사이의 아내 유엔씨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이는 당시 힐링캠프에 출연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는 아내는 무대 밖 인간 박자상과 무대 위 가수 사이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봐준다며 남편에 대한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시윤이 와이프계의 법정 스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말해 웃음을 잔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구첩 환상을 대령하는 정성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주변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으며, 사이는 2007년 쌍둥이 딸을 얻었습니다. 레슨 3. 사이의 장인어른 유재엘에 대한 입장 사이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인 유재엘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이 장인인 유재엘은 신천지의 전신인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을 이끈 교주로 1969년 11월 1일 종말을 예언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만희를 유시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결국 유재열은 1975년 사기, 공갈, 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유재열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사업가로 변신해 건설회사를 만들어 부동산 사업을 펼쳤습니다. 유재열은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교주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며 사업가로 변신하였고, 스포츠 조선에 따르면 사이 측은 장인 유재열과 신천지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유재열은 사이의 장인이고, 신천지 이만희는 유재열의 제의자입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